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권성학입니다. 오픈소프트웨어학 기말과제로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사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함에 앞서 우선 자바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이클립스가 설치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선 ORM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반해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테이블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테이블을 생성, 연결 등의 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많이 사용하는게 ORM인데, ORM이란 객체와 DB의 테이블이 맵핑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객체가 테이블이 되도록 맵핑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클래스라 부르는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테이블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 객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SQL을 자동 생성하여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ORM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우선 객체 지향 코드로 인해 더 직관적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CRUD를 구현하기 위해선 더 긴 SQL 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줍니다. SQL 작성에 필요한 절차적 접근이 아닌 객체적 접근으로 바꿔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재사용 및 유지 보수의 편리가 증가한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는 ORM을 사용시 맵핑 정보가 명확하기에 ERD를 보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ORM은 독자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해당 객체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나올 수 있는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DBMS에 대한 종속성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ORM의 경우는 DB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오브젝트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DBMS를 교체하는 극단적인 작업에도 비교적 적은 리스크와 시간을 가지고도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하이버네이트란 무엇일까요? 하이버네이트란 GNU, L, GPL 2.1로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자바 언어를 위한 ORM 프레임워크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의 경우는 iBartis, MyBartis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MyBartis의 경우는 XML 파일에 직접 SQL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존재하지만,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쿼리를 작성하지 않고 JPA로 명세된 테이블 정보를 이용해 객체와 DB를 맵핑시킵니다. 즉, 코드에 직접 쿼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아주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작성해야 하는 코드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며, 예전에는 쿼리를 작성하는 SQL 맵퍼보다 속도 면에서 뒤처졌지만 꾸준한 개선으로 속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자바 앱 웹퍼로서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SQL과 비교하여 어떠한 비교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QL의 경우는 Create Table 후 Insert를 일일이 해야 한다는 데 반해 ORM의 경우는 해당 그림과 같이 엔티티를 설정해주면 이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겠다 선언을 주며 아래 아이디와 같은 주키를 잡아 클래스를 작성하여 테이블에 들어갈 정보를 전달하여 줍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작업을 통해 ORM이 알아서 SQL 문으로 만들어줘 작업을 하게 되어 작업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클립스가 없는 분들을 위해 이클립스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와 같이 이클립스가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패키지로 된 이클립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맞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다면 패키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클립스를 다 다운받은 후에 설치를 완료한다면 이클립스를 켜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클립스가 다 켜지시게 된다면 이클립스를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이클립스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실행된 채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분들은 다 이클립스를 실행하셔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유파일이 있는데 유파일에서 아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메이븐에 있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넥스트를 눌러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체크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를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셔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을 생성하셨으면 여기서부터 메이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메이븐의 경우는 빌드2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파일 관계는 보시는 것과 같이 메인에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또 아래에 있는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리서스트에는 수정 파일을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홈점 XML인데 홈점 XML의 경우는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서 프로젝트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객체 모델로서 웨브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관리를 하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한 후에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채워 넣을 것은 바로 메이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메이븐을 검색하신 후에 메이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가능한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MySQL 이렇게 디펜던시라 묶여있는 것을 복사한 후에 이를 아까 있었던 폼점 XML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파이버네이트 코어 MySQL 커넥터 롬복 로그백 등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파이버네이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설정이 끝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들을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폼점 XML 에 넣어주셔서 사용한다면 웹 라이브러리를 모두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버네이트 XML 파일에 살펴보자면 이는 전에 설명하였던 OCM의 기능이었던 객체와 DB의 테이블 맵핑을 이루는 것을 수행하는데 클래스로 부르는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테이블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 객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SQL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일치를 해결하여 줍니다 보이는 부분이 크리에이트로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며 아래쪽을 통해 맵핑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테이블을 채워나가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프로덕트 자바 파일인데 이 파일의 경우는 저희가 앞선 ppt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SQL의 경우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인설트를 일일이 해야 한다는 대반의 ORM의 기반의 이 경우에는 엔티티를 설정하여 주시면 이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겠다 선언해주며 아래 아이디와 같은 주키를 잡아 클래스를 작성하여 테이블에 들어갈 정보를 전달하여 줍니다 그 후 작업을 통해 ORM에 알아서 SQL문으로 만들어줘 작업을 하게 되어 작업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t entity jpa가 엔티티로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엔티티와 충돌이 우려될 경우 이름을 바꿔도 되나 기본적으로 클래스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한 아이디로 사용되어지는 주키가 있으며 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generated value와 같은 칼럼의 내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칼럼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의 경우는 만약 네임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필드 이름과 같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드는 테스트 메인 자바로서 세션을 만들어내고 트랜직션을 시작하여 프로덕트에 있던 정보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역할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하이버네이트는 스프링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되지만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배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DB의 데이터와 코드를 맵핑시켜주기 위한 작업을 잡아서 수행할 경우 힘들게 테이블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보다 이러한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